야, 이게 웬일이야, 이게 웬일이야. 김윤이, 김윤이 그거 하네요. 이거를 한 자리에서 보단 이야. 그러니까. 저희도 여기 나와서 선배님들이랑 같이 추게 될 줄 모르겠네. 그러니까. 야, 요즘 후배들이 같이 그 참 안무를 따라해준다는 거는 너무 즐거운 일이고 아마 15년 후에 또 같은 일을 하게 되실 거예요. 이 자리에 앉으시던 말이죠. 그렇지. 15년 후에 방탄이 여기 앉아있고 이제 저쪽에 또 새로운 후배들 뭐 빛담으로 하는 거에 또 나오는 거야. 이거 이제 제거하고 있겠더라, 거기에서. 그렇지, 그렇지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오늘 돌자고. 다 돌아, 다 돌아. 여기 돌면 돼. 누나 궁금한 것은 아마 15년 후에도 그때 대세 아이돌이 H.O.T와 잭스키스의 춤을 따라하는지. 따라하는지. 그거는 뭐.